오후 시장 대비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 모처럼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오후 시장에도 이어질까요? 네, 일단 뭐 오전의 흐름은 굉장히 기대감을 갖기에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이 조금은 빠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보다는 역시나 오후짱, 오후 1시부터 2시 이후까지는 흐름이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특히 코스피 시장이 여기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결국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가 돼야 하고 또 하향 안정화를 통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회복을 하고 그 외국인의 수급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줘야 하는데 일단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반도체 IT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제한이 걸린 상황. 하지만 종목별로 혹은 섹터별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기승전 FOMC로 기결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른다 하더라도 FOMC 경계감 때문에 크게 오르지 못하고 또 내린다 하더라도 FOMC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낙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횡부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일단은 지수보다 역시나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그러한 전략을 세워야지만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오후 1시에서 2시 시장 장세 흐름에 주목을 해보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 역시나 집중을 해보자 라는 전망 남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하게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보는 쪽은 아이러니하게도 반도체 쪽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 전통 쪽으로 강했던 삼성전자 SK하닉스 혹은 반도체 소부장 이쪽보다는 반도체에도 들어가면서 전기차에도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를 취급하는 기업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KEC라고 하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KEC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실리콘 재질, SIC 재질에서 SIC로 넘어오면서 전력 효율도를 굉장히 높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전자제품 자체가 배터리로 움직이고 있는데 배터리의 효율성이 그 곧 제품의 가격 결정권을 좀 지고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어서요. 전력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혹은 전력 반도체 부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전력 반도체 쪽이 지금 모바일 그리고 소형 가전 또 조금 더 영역을 확대를 해보면 결국은 전기차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의뢰감을 갖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 못한 기업은 도태될 강세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서 지금보다 하반기 실적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전력 반도체 KEC라고 하는 기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중에서도 전기차에 많이 사용되는 전력 반도체 KEC 종목까지 들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